셀 밸런스를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게 이제 충전을 하다보면 2칸밖에 충전이 안된다거나 1칸밖에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별 전압을 고르게 맞춰주어서 완충이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해는 미리 했구요 그 보니까 삼성 25알 짜리 그 고방전 배터리가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저 배터리를 이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해할 때는 저렇게 가운데 구멍이 있는 렌치가 필요합니다 4년 정도 쓴 배터리라 뭐 이렇게 셀 밸런스나 점검을 한번씩 해주시면 아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렇게 그린 것처럼 b0부터 b5 까지 os 에 ep 구조로 해갖고 10개가 들어가는 배터리 구조입니다 이렇게 b0에서 b1 이렇게 찍어 보시고 b1에서 b2 이런식으로 다가 찍어 보시면 셀별 전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찍어서 어느정도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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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82에서 4.03까지 편차가 있죠 이거 보통 한 2-3년까지는 거의 편차 없이 소지점 셋째 짜리에서 다 맞아떨어지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편차가 벌어졌으니까 저거를 맞춰주고 이제 그거를 셀 바란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맞춰주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춰주고 사용을 하면은 이제 틀어짐 없이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는 B6라는 바란스 및 방전 이런거 하는 장비인데요 6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거 하나만 있으면 이런 장비들은 웬만하면은 다 이런 배터리들은 다 수리가 가능합니다 수리보다도 뭐 바란스 맞추고 이런거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저거는 정품은 비싸구요 B6라고 하는데 저거는 짭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조품이구요 근데 모조품도 뭐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하니까 구매하셔서 저렇게 단자 하나 만드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거 단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구요 저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바란스 단자에 꽂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꽂으시고 그리고 메인 전원선도 연결을 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뉴에 가시면 이제 바란스라는게 있고 충전이라는게 있고 방전이라는게 있고 뭐 종류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바란스를 맞출 거니까 바란스에 맞춰놓고 이제 암페어스는 뭐 1암페어 2암페어 5암페어 5암페어 까지 가능한데 높이 할 필요는 없구요 그냥 적당하게 2암페어나 3암페어 이 정도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옆에 os로다가 오셀다가 맞춰주시면 되구요 그런 다음에 스타트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각 셀다의 전원이나 전압이 나오는데 그 전압을 이제 자기네들이 스스로 맞춰주면서 서로 방전시키고 충전하면서 맞춰주더라구요 그러면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할때는 솔직히 뭐 4.2V 까지 그냥 다 반충을 시켜버리면 자동으로 다가 바란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처음에 이렇게 설명만 하고 이제는 충전으로다가 해가지고 완전히 충전을 그냥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다 동일하게 4.2V 가 나오기 때문에 바란스는 딱 맞춰지게 되더라구요 이렇게 충전은 스타트 꾹 누르고 있은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스타트가 되고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각 단의 전압이 나오는데 그 전압이 이제 동일하게 다 충전이 되고 나면 저희가 경고음을 울리면서 바로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RE 뮤직비만 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요. 저렇게 저는 한두시간 정도 걸렸는데 어떤 땐 막 3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일단 충전은 4.2V로다가 전부 다 동일하게 완충을 시켰고요. 완충이 되는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다가 이제 경고음이 울리면서 종료가 됩니다. 자동으로다가. 그래도 배터리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옆에 두고 지켜보시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배터리가 거의 폭할물이기 때문에 폭발하면 위험하고 하니까 항상 옆에서 두고 어디 가지 마시고 지켜보시면서 작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.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셀 밸런스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당연히 뭐 다 맞춰져 있겠죠. 4.2V 완충을 했기 때문에 바란스는 이제 정확하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.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작업을 마쳤으니까 케이블하고 저 메오디움 좌석을 정리를 하고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케이스에다가 저렇게 조립을 다시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.